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6월 방송 수익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139,702원이 나왔구요. 트윕은 4개월 만에 67,255원이 나왔구요. 투네이션은 473,219원이 나왔습니다. 유튜브는 133,362원이 나왔구요. 영상으로 따지면 노가라한 영상, 큐브한 영상, 계정탐방, 메르드데스 육성하면서 했던 영상들. 총 6월 방송 수익은 243,508원인데요. 올 방송 수익에 비해서 2.3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